동네 가게 함께 가게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곡성 명품 하원입니다. 우리 꽃집은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직하고 참신하게 운영하자는 원칙으로 꾸준히 주민들의 애견사를 함께해온 이웃이자 곡성을 대표하는 명품 꽃집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각각 시즌에 알맞는 조화료를 주문 예약받아서 각 기관으로 납품을 하여 필요한 성격에 맞춰 꽃과 함께하는 남다른 기피감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꽃집은 교육부에서 인증한 진로챔임처이며 학교에서 학부모, 선생, 다문화 가정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꽃다발, 꽃바구니, 사방화, 유리볼, 반려식무들의 생화가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요. 각종 행사에는 촉과하완, 반역식물, 즉 햇빛트리, 햇갈나무, 찬세베리아, 거무나무가 주로 나갑니다. 직접 제작한 겨울 인기 상품은 프리저버드 꽃다발이 있습니다. 프리저버드 플라워는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하여 많은 분들이 찾으시곤 합니다. 언제나 소중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꽃집으로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늘 다짐하곤 합니다. 동네가게 함께가게 곡상 명품화원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